촛불이 참 만감이 교체해요. 87년이 되면 나갈 때는 엄마한테 말 못하고 나갔어 나는. 우리 어머니도 너 철오탄 냄새 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가 나왔나? 나 데모 안해. 그런데 이번에 촛불 집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게 세대 공감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이 갖는 교관서 문제나 정유라 사건을 통해서 실제 나왔다가 내가 주인이라고 외칠 때 잘못됐을 때 대통령도 나갈 수 있다는 이 책을 가졌던 주인공들이에요. 이 기억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사람들이 같이 죽을 가치 아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고 역사학자들께서 많이 얘기했으면 한 번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역사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우리가 90년대생 이후에 젊은이들한테 죄의식처럼 가졌던 게 너희는 할 짓 다 하고 가서 취직도 했고. 이만큼은 그랬어요. 취직도 하고 먹고 다니는데 별로 지장을 안 가질 정도. 물론 힘든 도움도 많았지만 그런데 장애자는 뼈 빠지게 해도 기울어진 운동을 벗어날 수는 못하는데 무슨 운동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비로소 이번에 이들이 무엇이 승리인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엄청난 역사적 자산이 짊어지게 된 거죠. 저희가 대선 끝나자마자 몇몇 젊은 연구자들하고 대선 평가 학술 토론을 했는데 국민 3명당 1명꼴은 촛불집회에 나갔다는 언론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광장에 누가 왔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국민이 다 나온 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세대 간의 단절은 우리 내부에도 다 있었거든요. 우리 내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헬조선을 외치던 사는 젊은이들에게 8, 7, 6월 항쟁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저네들 그때 잘 나갔나 보다. 그 단절 역시 이번에 촛불에서 저희도 같이 경현된 거예요. 미완의 혁명이라고 격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온 혁명이라고 다시 말해야 돼요. 혁명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성장해온. 그리고 승리를 거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요.